그래서 첫 번째로 시그마 뒤가 공식이 아닌데 지수 형태가 왔을 때 우리 이거는 근데 저번 시간에 또 간간히 봤었어요. 시그마 뒤가 지수 형식이 왔을 때 지수 꼴이 왔을 때는 무슨 수열이냐면 다시 시그마 K는 여기 이렇게 표기할게요. 동그라미부터 여기는 꼭 1이 아니어도 세모까지 여기에 나오는 형태가 K에 관한 지수 현재 시작이 K이기 때문에 K에 관한 지수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K제곱 이런 것처럼 지수 형태가 온다면 이 수열은 무조건 무슨 수열일 거야 이건 얘들아 지수 꼴은 무슨 수열이라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이라 배웠으니까 따라서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이 뭐가 될 거야? 합이 된다는 거지 등비수열이 되니까 그놈을 합해라 그러면 등비수열에 합 공식을 생각하면 돼요 합 합 한자예요 알아요? 내가 아는 유일한 한자 몇 개 중에 하나예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뭔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차타 공비 마이너스 1의 항의 개수 따라서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야 첫 번째 뭐 알아야 돼? 공비 알아야죠 근데 공비 찾는 법은 내가 가르쳐준 것 같은데 그렇지 쓰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N 앞에 개수가 1일 때 이렇게 구하는 거지 N 앞에 개수가 1일 때 근데 분명히 우리 여기에 오는 놈은 문자가 K면 K로 바뀌겠죠 문자가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이렇게 할게요 K 앞에 개수가 1일 때 K 앞 개수 1일 때 밑 그게 공비였지 두 번째 또 뭐 찾아야 돼? 공비 마이너스 1의 첫 항 찾아야죠 첫 항 근데 이 첫 항은 누구냐면 헷갈리면 안 돼요 1 넣었을 때가 첫 항이 아니지 얘는 왜?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일 때가 첫 항인 거죠 여기가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첫 항은 누구야? K가 시작하는 값이에요 시작하는 여기가 시작하는 개 개가 첫 항의 역할을 하겠지 따라서 K에다 동그라미를 대입한 놈 그 놈이 첫 항이 될 것이고 마지막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항의 개수가 필요해요 항의 개수 근데 항의 개수도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 동그라미부터 세모까지니까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빼고 더하기 1 따라서 위에서 아래 이렇게 할게요 위에서 아래 빼고 더하기 1 위 아래 EXI 갑시다 자 그러면 이거 하자고요 이거가요 아 선생님 지수 꼴이네요 지수 꼴이네요 지수 꼴이네요 그럼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럼 세 가지를 생각해요 세 가지 세 가지 뭔데 첫 번째 공비 K압 개수가 1일 때 밑 그러니까 공비는 2에요 첫 항 첫 항은 K가 1 대입한 거 따라서 2 세 번째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위에서 근데 얘들아 1부터 시작하는 거면 1부터 시작하는 거면 그냥 바로 N개겠죠 그거는 그래서 얘는 그냥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따라서 얘의 답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그 다음 공비 마이너스 1의 항의 개수 승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N개니까 이렇게 이해돼요? 네 이렇게 쓰시오 다시 해볼까? 어? 지수 꼴 그냥 이거 지수 그럼 무슨 수열? 등비수열 몇 개? 세 개 첫 번째 공비 몇이에요? 3 이러면 가만 안 두게 3이 아니지 K압 개수가 1일 때 봐야 되니까 3의 제곱까지 묶어봐야죠 그래서 9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첫 항 주의하세요 첫 항은 지금 K에 몇 넣어야 돼? 0 넣어야 돼 K에 0을 넣으면 몇이 돼요? 3의 1제곱이 되겠죠 됐으니까 대박 못 찾아야 돼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어? 아니죠 어? N개가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 빼고 더하기 1하니까 사실은 몇 개예요? N 플러스 1개죠 그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될 거야? 공비 마이너스 1분에 공비 마이너스 1분에 공비 마이너스 1분에 첫 항 공비 마이너스 1에 항의 개수 제곱 항의 수는 몇 개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됐어요? 너무 쉽지 뭐